부산 광역시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10대 소녀가 이유 없이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습니다. 부산 연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양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연재구의 한 PC방에서 여성 손님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며,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양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며,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